가스홀저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천국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의학 말씀 속에 천국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광야교회에서 천국까지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과정이 있고 최종 목적지, 목표가 있다는 개념을 늘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나아가고 있고 전진해가고 있고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구의학에서 애굽에서의 어떤 노예 생활. 노예는 누구입니까? 애굽 왕은 마치 사탄 것 같죠. 사탄의 밑에 세상 나라에서의 사탄 왕의 바로 왕의 종로를 타는 것, 노예 생활하는 것. 거기에서 출애급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계속 살아서도 안 되죠. 왜? 노예 생활을 어떻게 평생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왜 노예 생활을 하도록 물려줍니까? 탈출이 돼야죠. 거기는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과 종 어떤 생활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스스로 끝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모세가 와서 꺼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죠. 왜? 이 바로의 군대는 대단한 군대입니다.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 땅에 와서 보내달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지팡이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례급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가 기법, 포기하는 것이죠. 왜? 나보다, 나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로하고 놔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이죠. 왜?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 모세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하죠.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이 출애굽은 한 번의 사건이죠. 짧죠? 10가지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이 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의 어떤 죄, 이 세상의 죄, 아담의 죄에서 종로로 타는 것들, 이 종로로 타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출애굽한 것 아닙니까? 출사탄한 것 아닙니까? 출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번의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왜? 나와야지.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기적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한 죽으심,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광야. 스대반 집사님이 일곱 집사로 뽑히고 그래서 공예에 잡혀갔잖아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대반 집사님이 공예 앞에서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출애굽의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7장 38절에 신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광야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그 당시에는 그냥 광야 생활인 줄 알았고 광야를 그냥 40년간 거쳐오는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스대반 집사님이 광야교회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죠. 우리가 예수구스도를 믿고 세상에 이렇게 나왔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은 광야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가나한 땅이죠. 우리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한 땅.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 가나한 땅. 가나한 땅은 뭐죠? 천국이죠 천국. 왜? 가나한 땅. 사실 이 세상이니까 가나한 땅. 이방 민족이 살고 있고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 가나한 땅이 천국이라고 했을 때 천국에 누가 이방 민족 있습니까? 없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냥 들어가는 건 입성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신약의 어떤 이런 어떤 가나한 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지 이거 어떤 모용의 어떤 그림자인 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정복 전쟁하고 그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구분을 이렇게 할 필요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어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교회의 어떤 어떤 삶 쉽습니까? 자 이 출애굽의 사건은 어떤 한 사건이죠. 그래 짧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는 것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은 좀 길어요. 보통 이렇게 광야교회에 걸었던 이 긴 여정을 몇 년이라고 합니까? 40년이라고 그러죠. 40년.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모태신앙 아니고 그러면 보통 30년, 40년, 50년 이 정도 하잖아요. 이것도 40년이에요. 참 이게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 광야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신들과의 싸움을 했었죠. 자신들과의 싸움을 했었고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을 한 것이죠. 이 갈등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과의 싸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의식주의 싸움입니다. 의식주의 싸움. 광야기 때문에 늘 먹고 마시는 게 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원망을 하게 되죠. 예수 믿고 나서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의식주. 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채우십니까? 안 채우십니까? 만나, 매출하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면 먹게 해주고 고기도 먹게 해주고 또 물도 마시게 해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피로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채워주지 않으셔요?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항상 주변국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지나가는 길에. 애돔, 모합. 이런 주변국과의 계속 싸움과 위협이 있었던 거죠. 시온함. 계속 있던 싸움. 그러나 그것을 정복해 갑니까? 정복해 가지 않습니까? 정복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표시로 모세가 무엇을 광야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만듭니까?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이 함께 움직이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광야 교회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되고 항상 나 자신의 어떤 필요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러나 주변 사람이라든가 어떤 주변 국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어떤 방해가 있고요. 공격이 있고 그들의 위협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러지라는 게 아니냐고 그건 당연한 거죠. 왜? 불신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는 갈등이 있죠. 세상과 교회와의 갈등, 믿는 자와 불신자의 어떤 갈등, 또 우리 지금 우리 권력자와 교회와의 갈등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못할걸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을 패하시고 바벨론 왕을 패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을 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면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광야 생활에서의 내 편에서의 어떤 불평과 원망과 이 아픔과 어떤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걷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의 8장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광야의 여정 걸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걸어가야 되는 시간인 거고 세월인 거고 내가 어떻게 보면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고요.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여정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세대의 신해산에서 모세가 9세대에게 주었던 이 모세의 어떤 신해산 언약. 그것이 이제는 신명기에 와서는 이제 모압까지 왔죠. 이제 바로 이 가난한 땅 앞에까지 왔죠. 거기에서의 이제 다 9세대 가지고 신세대,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 신세대. 그래서 이제 모압 언약, 그래서 언약갱신이라고 하죠. 다시 한 번 새로 다시 갱신하는 거죠, 언약을.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신해산 언약이 있었고 이제 모압 언약, 그런데 9세대, 신세대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신명기 8장 2절, 3절 이야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죠. 광야 신앙 생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러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 40년의 신앙 생활, 광야 생활,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는 이 신앙 생활, 이 걸음, 이 40년의 우리의 어떤 신앙 생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 너를 낮추기를 원하고 너를 시험하기를 원한다고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 것인지 정말 의식주의 만나 매출하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중심적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여 걸어가는 신앙 믿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